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그 유명한 17학번 이문세입니다. 성대를 이렇게 이뤄! 일어나서 노래하는데 여러분 안 들으실까요?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얻고 있는 그 모습이 컴온! 그 시절 그때는 기억해 갈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초조하니는 우리 차지였었죠 헌헌의 권위 어둡냐고 난 거짓을 비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기대로 고마워! 하지만 우리 아우의 한숨은 이제 주말에 명반되지 마요 가끔씩 나로 그 이완전을 내 건너뛰기 걔 eight or two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얻고 있는 그 모습이 순해 звон 여름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겠지요 우리처럼